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 틈으로 연결됩니다. 어쩐 일이야?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도 없고. 그 여자 누구야? 곳에 새 여친 만들었어? 그럼 넌. 맞선 봤어.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하라고 삼아야. 나도 버티다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야. 내 말 못 믿어? 취업도 안 한 널. 내 남자친구여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해?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? 당장 헤어지려고 하실 게 뻔하잖아. 그럼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너랑 헤어질까? 너도 그거 바래? 미안해. 내 생각이 짧았어. 그 여자 누구야? 대학 선배야. 내 전화는 안 받으면서. 그 선배 왜 만났는데? 딴 데 가서 얘기하자. 뭐야? 둘이 사귄 거야? 뭐야? 둘이 사귄 거야?